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장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는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일평생 지속해야 되는 그런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오랫동안 지속해도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안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정직함은 어떠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면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정직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도둑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장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정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에서 자꾸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지요 그들의 외식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彼らの偽善을 気をつけ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のです 사실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죄를 그 어떤 죄보다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들을 가장 무섭게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선者たちを 最も厳しく 실식하셨습니다 정면으로 화이술진저 외식하는 자요 화이술진저 위선자들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은 진실되지 못한 죄 정직하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신의 죄의 목록을 만든다고 합시다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1번 순위로 죄를 쓴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장 큰 죄를 여러분은 어떤 죄를 쓰겠습니까 아마 위선이라고 제일 첫 번째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일 첫 번째로 위선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외식 위선이라는 죄를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どんな罪よりも 위선という罪が 最も大きな罪だと みなされていることが わかります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외모로 경건하는 척하는 그런 죄 자기의 죄를 모르는 척하는 죄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하고 밑으로 보는 이 위선이라는 죄를 예수님은 가장 큰 죄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지옥의 판단하고 밑으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바리사인들과 바리사인들과 세계관들은 매일 정규독으로 성격을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인비と 立法学者は 毎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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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書を 呼んでいる 人たちでした 그리고 안식일에는 건강하게 회당에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에는 ちゃんと 守って 経験な姿で 街道に 入っていた 人たちでした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지옥의 갈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 형장에서 한 여인이 잡히지요 바리사인들이 그녀를 잡아서 예수님 곁으로 끌고 왔지요 여러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죄를 죄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행악자가 달려있었죠 예수님의 그런데 그러나 그러나 그 오른쪽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왼쪽 강도는 그는 왼쪽 강도를 끄지지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아도 마땅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럼 아ダム은 어떻게 해서 낙원에서 조금 당했었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ダ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대신 자기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이 제게 이 아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하나님을 탓하기도 했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女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というふうに 言い方で 神様のせいにも したのです 명백하게 명백하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はっきりと 自分の罪を 正直に 認めなかったからです 그럼 여러분이 아ダム과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담당하게 発당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점이 바로 바리세인들이 약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선 외식 위선이라는 말의 원어는 영극하다 영기하다 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처세술이 없으면 즉 연기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라고 확실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神様의 믿음이 죄는 죄다 라고 하っきり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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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다른 말로 애매하게 돌려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他의 言葉에 曖昧히 表現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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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내고서는 이건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좋지 않은 음란한 것을 보고서 가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잠깐 실수했다 좀 실수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위선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잡고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정직하지 못하게 있는 동안에는 결국 그 죄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는 결국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악 행악 그럼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리 안에서 정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문의 18장 18절에는 자기 죄를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는 그 위를 얻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경 28章 13절입니다 自分の背きの罪を隠す者は成功しない それを告白してそれを捨てる者は憐れみを受ける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기와 창기들이 너희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기와 창기들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그 지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기와 사기관들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직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同じく正직でありなさいという 의미なのです 정직하지 못하면 회개해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正直でならなければ悔い改めることもできないからです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은 위선적 신앙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스포전 목사님은 기전的な信仰についてこのように語りました 위선은 영국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하게 다니다가 영국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전とは 役者が王様に紛争し 舞台の上で堂々とした振る舞いをし 舞台終了後 普段着着着着着着 自分の生活に戻っては 恥ずかしい思いをするようなものだ 여러분 위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皆さん 기전者たちが 知っておくべきことがあります 그것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それは 決して 騙すことができないのは 自分の心だ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そしてまた その心を 計りにかけて 심판する 神様が 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오늘 본문에 정직하게 살면 그의 길이 안전하지만 삐뚤게 살면 곧 드러나고 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今日の本文で まっすぐに歩む者の 歩みは安全である しかし 自分の道を 曲げる者は 思い知らされる 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러므로 워낙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과 영적 상태를 매일 정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ですから 願わくは 私たちみんなが 毎日 自分の姿 霊的な状態を 正直に 点検することを 願います 내 안에 가시적인 모습 그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私たちを 私たちを 全ての罪から 洗い清めて くださる と書いてある からで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ですから 私たちは 神様の 身前で また 人々の 前で 正直な ものとして 生きることを 願います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때에 따라 받아 누리면서 それで 神様が 私たちの 人生を 通して 注ごうとする 備えられた その 祝福を 時に応じて 受け取り 安全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安全な 道へと 命の 道へと 歩む 私と 皆さんになる ことを 예수様の 皆によって 祝福しま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